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해서 중요한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지붕 임대 사업과 REC 우선 구매권 관련 내용입니다. 태양광 발전 통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도 하고 공장, 창고, 주차장에 놀고 있는 지붕 임대로 장기 고정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소득 없이 놀고 있는 지붕을 태양광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장기 고정 수익을 확보하는데 투자비 한품 들어가지 않고 지상권, 근저당권 등 설정 없이 20년 동안 의미 있는 임대료 확보가 가능하며 필요시 REC 우선 구매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20년 후는 발전 수익을 얻거나 원상복구된 상태로 지붕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지붕 임대 사업을 할인 건물주는 투자비 한 푼도 드리지 않고 무자본으로 지붕만 빌려주면 되고 지상권이나 근저당권 등 별다른 설정도 없이 진행되기에 해당 물건의 매매 등 권리 행사에도 전혀 지장이 없어서 좋습니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지붕 임대 사업 건물주는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특히 아리백으로 대표되는 탄소 국경세 제도 등으로 수출시에 필요한 REC도 원하는 경우 우선 확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지붕 임대 사업의 수익 구조를 보면 임대 수익과 자가 발전소 매전 수익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임대 수익은 임대 발전소 면적의 80%에서 지급받게 되며 총 임대 기간은 20년이며 100kW당 임대료는 연 100만원이며 1MW 기준일 때 80%는 800kW이고 연 800만원 임대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가 발전소 운영 수익은 임대 발전소 면적의 20%에 해당하는데요. 임대 사업자가 원하는 명의로 발전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발전사업자로서 매전 수익을 매월 획득하게 됩니다. 2023년 10월 7일 기준으로 100kW당 매전 수익은 월 300만원, 1년에 3600만원 정도이고 1MW 기준일 때 200kW이면 연 7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과 매전 수익을 합하면 연 8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지붕 면적 약 2000평에 1000kW 발전 기준으로 수익 예시를 보면 임대 수익으로 80%인 800kW 발전에 대해서 연 800만원이 고정적으로 확보되고 전기 매전 수익으로 20%인 200kW에 대해서 연 7200만원이 변동으로 확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1000kW에 대해서 1년에 총 8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20년간 누적 수익으로는 약 16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며 이런 수익을 얻는데 임대인은 장소 제공 말고 추가로 투자되는 금액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공하는 지붕 면적별 수익 대량 예시를 보겠습니다. 600평의 면적을 제공하면 예상되는 전력 생산량은 대략 300kW이고 이것의 80%에 해당하는 240kW에 대해서 연간 임대료 240만원 수익이 발생하고 20%에 해당하는 60kW에 대해서 매전 수익은 연간 2160만원이 발생하여 연간 총 2400만원의 수익이 가능하며 20년간은 총 4억 8천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00평 정도의 공간을 임대한다면 임대료로는 800만원 매전 수익은 7200만원 가능하여 연간 8천만원 20년 동안은 16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만평 정도의 공간을 임대한다면 임대료로는 4000만원 매전 수익은 3억 6000만원 가능하여 연간 4억원 20년 동안은 8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20년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하고 필요시는 REC 우선 구매 권리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 지붕임 대사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태양광발전은 태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말하고 직접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부지 확보와 한국전략개통연계 지자체 인허가 태양광 패널과 인버터 설치 등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소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 지붕임대 사업은 태양광발전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지를 빌려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때문에 태양광발전을 위한 복잡한 절차나 과정 그리고 막대한 소요 비용은 부지를 임차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부 진행하게 되어 임대사업자는 태양광발전용 부지만 빌려주면 되고 사전에 정하여진 임대료와 우상 제공받는 자가발전소의 전기판매 수익을 획득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임대사업의 임대인은 서류상 사업자이어야 하며 해당 부지가 건축물이라면 합법적인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등으로 인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자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가능여부 검토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시로 간단히 1차 판단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의 주의사항으로는 20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건물의 지붕 위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누수문제나 하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시공업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의 대상은 공장이나 창고, 상가의 지붕 및 주차장으로서 최소 면적은 600평 이상이고 태양광설비 설치에 문제없는 견고한 상태여야 합니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 후 사업안전진단 결과가 미흡하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지붕 임대사업의 임대차 약정기간과 승계를 보면 임대계관은 사업시설 설치 완료 후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20년 동안이고 임대계관 중에 매매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소유권의 승계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대기관 종료 후 사업시설의 처리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즉 임대인이 사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원상복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경우 임대기관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등 재반사업시설의 소유권과 운영수익권은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은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REC 즉 태양광발전공급인증서의 매입권원에 대해서는 기존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기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태양광발전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기관 종료 후 원상복구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지붕 임대사업의 장점과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물주는 20년 장기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이후는 발전사업을 무상으로 양도받아서 추가 수익을 얻거나 원상복구도 가능합니다. 둘째 태양광발전임대사업의 건물주 투자비는 한 푼도 없습니다. 셋째 임대건물에 대한 일체의 지상권이나 근저당권 등 설정 없기 때문에 건물 매매나 임대, 대출 등 통상적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습니다. 넷째 건물주의 권리보장에 특화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계약의 안전성을 담보합니다. 다섯째 화재나 폭발, 기타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재산종합보험이나 기관기계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게 됩니다. 여섯째 POC 생산전력에 대해 REC 우선 확보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및 관리운영을 하게 되는데 임차인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임대기간 중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태양광발전관련 사업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반비용을 100% 부담하게 되며 시공관련 각종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임대시설에 대한 일체의 유지관리 및 보수도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게 됩니다. 단 자가발전소 유지관리 및 보수는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입니다. 임대인의 협조사항 외 임대인은 본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대관 업무에 대하여 재반절차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즉 간접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착공 전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견되는 위험물 또는 지작물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제거하여 사업시설에 설치해 적정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업시설의 시공, 유지관리 및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천재지병 및 기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산종합보험 또는 기관기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시설 자산에 대하여 상대 배상금의 보험가입 범위를 임대인과 협의한 후 보험가입 범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 지붕임대 사업으로 투자 비용 없이 장기고정수입을 확보하고 필요시 REC 우선 구매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놀리고 있는 지붕활용 방법 중에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